자,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얘들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시추입니다. 여기 해령이라고 나와있고 자,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이고요.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드, 씩, 팁, 올, 씩, 팁 봤더니 얘들아 자료가 폐족물의 두께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나이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올드해지고 두꺼워진다. 씩 되니? 너무나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하는 문제가 한번 보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퇴적물의 두께는 얘들아 여기 94고요. P2, P4는 얘들아 203입니다. 음, 당연히 P2보다 P4에서 두껍고 P5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 얘들아 중생대. 이거 어떻게 외웠었지? 중생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건 꼭 좀 기억하라고 했었지? 어떤 암기법이니? P4 입고 1위로 오던 중 아, 욱신? 아, 욱신. 이거 암기법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니 얘들아? 해니? P4 입고 1위로 오던 중 욱신, 욱신 해니? 해니? 그런데 와봐 얘들아. 여기에. 가장 오래된 건 뭐야? 6,100만 년 전입니다. 하잖아. 100만 년이니까 6,100. 여기, 여기 있네. 신생대 때, 중생대 때 해적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P1에서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 동쪽이야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방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비교하냐 했더니 바로 밑에 있는 여기에 경도를 보고 경도를 보고 자, 여기가 이제 서태평, 동태평양 쪽이잖아.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쵸? 서쪽으로 이동한다.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경도값이 얘들아 커진다는 것은 얘들아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커진다. 서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1부터 P5는요. 해령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서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서쪽! 서쪽! 그래서 여기는 사방위 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경도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근데 얘들아 사실 이게 이게 왜 또 금방금방 만들었냐면 문제가 조금은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 선생님 저는 이거 경도 보고 안 했는데 그냥 이쪽 보고 서쪽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맞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문제가 맞아버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잖아. 그러니까 경도 이거 안 보고도 여기 서쪽이 어? 맞았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사방위가 나오지 않았고 경도를 가지고 방향을 방위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답이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은 이 프로가 약간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으면 좀 더 좋았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 갑니다. XY의 지진파 단칭 촬영 우리가 이거야 되나 지존용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고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차가운 블룸 얘가 뭐였어? 촤하! 자 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뜨상! 뜨거운 블룸 상승류 얘는 차가운 블룸 하강류라고 해서 블룸입니다. 뜨상! 촤하! 그럼 봅니까 얘들아 여기는 속도가 느리네요. 여기는 뜨상!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요. 얘는 뭐야? 촤하! 장풍의 지존용 수업을 듣지 않고 또는 지구력 수업을 듣지 않고 지속력 수업을 듣지 않고 갑자기 차화하고 뜨상 나오니까 갑자기 얘들아 뭐야 쟤 이렇게 하는 풍마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건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블룸 하강류 뜨거운 블룸 상승류 암기가 필요해? 그럼 장풍의 자 지진파 속도는 기억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느립니다. 니은 지점에서는 차가운 블룸이 존재합니까? 뜨상! 뜨상! 화산섬을 생성시킨 풀룸은 내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맨틀과 외핵이죠. 이거 얘들아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내과 외핵이 아닙니다. 맨틀과 외핵의 경계면이에요. 이거 외핵이고 맨틀 맨틀의 풀룸 하강류 다시 여기서 뜨거워지니까 다시 풀룸 올라갑니다. 그죠? 뜨상이 되는 거예요. 차하 뜨상이 됩니다. 어디야? 맨틀과 외핵의 경계부까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학평은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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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